안녕하십니까 혜륜 권시영입니다. 오늘은 제27 무단 무멸분 먼저 원문을 보겠습니다. 무단 무멸분 끊어지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단멸이 없다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 수보리야 여약작시념 내가 만약 생각하기를 여래 부리구족상고 즉 아뇩따라 삼막삼버리 여래가 구족상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뇩따라 삼막삼버리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했죠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수보리 막작시념 수보리야 생각하지 말아라 여래 부리구족상고 득 아뇩따라 삼막삼버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앞에 26 법심비상분에서 32상으로서는 그 상은 진리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족상이라 상을 갖춘 신상 몸매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갖추신 그 구족상이 그 구족상으로서는 그 형상으로 진리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혹시 또 아 그러면은 그 구족상을 안 하는 걸로 그걸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가 이렇게 또 안 한다는 거에도 집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보리 여약작시념 수보리야 네가 만약 생각하기를 발 아뇩따라 삼막삼버리자 설제법 단멸상 발 아뇩따라 삼막삼버리 깨달음을 얻을 마음을 내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설제법의 단멸상 모든 법을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막작시념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이고 왜냐하면 발 아뇩따라 삼막삼버리 심자 깨달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얻법의 모든 법에 있어서 불설 단멸상 단멸상을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보통 보면은 형상도 집착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면은 아 불교는 그냥 다 모든 게 없는 거구나 허무주의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전부 다 무다 없을 묻자 그래서 모든 것이 끊어져서 없어졌다 그걸 이제 단멸이라 그러죠 보통 무종교자들이 이런 단멸상 이런 생각들이 많죠 죽음은 끝이야 뭐 종교다 필요 없고 죽고 나서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윤회라든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렇게 별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이것저것 형상도 집착하지 마라 또 뭐 신상이나 이런 구족상 30 이상 이런데도 집착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니까는 아 그러면은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 거를 갖다가 목표로 해서 해야 되냐 하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단멸상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허무주의나 아니면 다 없다는 아주 다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멸상을 말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혹은 어느 누가 이제 불교는 모든 것에 무관심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무관심과 거기서 한 글자가 틀렸죠 무관심과 무심은 다른 거죠 무관심은 아예 모든 것에 말 그대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고 무심은 관심을 두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보시를 한다고 하면 그 행동은 그대로 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대가를 바라든가 다른 어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해도 한 바가 없이 하는 게 바로 무심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 무관심은 아예 그 봉사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 불교는 무관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무심하라 무심해라 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단멸상에도 빠지면 안 된다 호모주의나 다 끊어져 없다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 제27분 무단 무멸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